하트 콘서트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생겼다! 하트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! 저는 눈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아 저기 유럽대정 얼굴이 있네요 지금 하기로 전화해서 귀엽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도 더운데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계시고 앞에 이렇게 부채질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 부채질 이렇게 하시는게 되게 보기가 이뻐요 뭐가 반짝반짝 아무튼 여러분 음악 같이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건강 관리 꼭 하시고요 더위 먹지 않게 해도 조심하세요 항상 공연에 오면 많은 분들이 그 더울 줄 모르고 목이 많을 줄 물을 안 챙겨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공연으로 오셔서 항상 물을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진짜 더위 먹거든요 요리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첫번째 들려드렸던 노래는 저 바다의 모라는 노래였고요 두번째는 매일매일 기다려오라는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또 들려드릴 노래는 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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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두툼가 안 나오는건 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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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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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펄스라는 노래에요 이 노래는 여러분들께 너무 많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점수의 의미로 저희가 세 melodную 노래 새로운 노래를 nerdly 들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콘서트도 했거든요 우와 지금 들으신 attic 연주 nowhere 배워두를 Не instruments 됐습니다! 네, 저희 그리고 모드시는 분들도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저희 또 연말에도 콘서트 할거니까 같이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펄스란 노래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랑 멈춰 가겠지 내 취채지 못하겠지 어깨끝 닫은 호적이야 섭취한 불꽃처럼 넌 언제 앨범 없이 넌 언제 외워지게 넌 넌 남쪽 자나 넌 여중 아무行 Si 신나 숨을 쉬는 나 내 사랑을 내는 그 빛에 경험하러 가는 두 눈에 내 맘이 차오르는 나 신나 숨을 쉬는 나 글쎄 플러스 글쎄 디저트 글쎄 티 다 나라의 높은 눈에 띄우면 나라의 높은 눈에 띄우면 눈에 띄우면 눈에 띄우면 어디에도 없었고 사랑을 끌적했던 어지만 내 보호사 그리고 난 왜 모두 몰라 나깐 웃음이 좋지 우우우우우우우웡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